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강성호고 북통우나무니 시작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강성호고 북통우나무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겹구나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겹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연광은 같이 시작 연광은 16세이여 임보기 청수허고 고지혈량허니 진색한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예 방자야 예 너굴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는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공버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못 오시려고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은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싸인계 귤기로다 내 일을 되니 들어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군 같이 안 배운 듯이 그렇게 입 닦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작 시작 기산정수 별건군 꼬부허윤돌론 첸석강 명원량의 저录선 노노론 적벽강 왜 합인디 거드릴게요 적벽강 합이지 적벽강 시작 적벽감 주향으로 소동파도 돌아있고 신상리의 오류촌 토요명도 놀던 상사를 받을 뒤던 사훈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협사라 동원들이 편시춘 안이 놀고 무엇하리 잔말 말고 잃어라 이런데 잘해줘야 돼 잘못하면 어룽져 이봐 안이 놀고 무엇하리 잔말 말고 잃어라 이런데 잘못하면 어룽진다고 아하 시작 안이 놀고 무엇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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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말 말고 잃어라 잔말 말고 잃어라 잔말 말고 잃어라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하면 안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겄어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대강만하리다 이렇게 시작 도련님 말씀이 도련님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대강만하리다 도련님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서문밖을 나가오면 서문밖을 나가오면 관왕묘를 모셔있어 만구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밖을 나가오면 교령산성 대부감이조사옵고 교령산성 대부감이조사옵고 교령산성 대부감이조사옵고 남은 밖을 나가오면 남은 밖을 나가오면 광할로 오작교 영주가기 삼남에 젤루로소이다 광할로 오작교 영주가기 삼남의 제일루로소이다 젤루로 소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알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나귀 안장 지어라. 예, 얼마나 재밌어. 소풍 가려고 칠회를 들떠가고 하면서 야, 그래라. 예, 방자도 좋아. 안 그래? 콧바람 집어넣고 얼마나 좋겠어.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호편 오간금천 황금억 정사 고운 굴레 정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덕복다라. 상무 물려 덕복다라. 앞뒤 걸쳐 질끗매여. 앞뒤 걸쳐 질끗매여. 충충다래 은혁둥자. 싱충다래 은혁둥자. 호피 도둠이 좋다. 방자 분부 듣고 다시 시작. 방자 분부 듣고 시작. 방자 분부 듣고 홍영자 공산호편 홍영자 공홍 홍영자 공홍 홍영자 공홍 산호편 홍영자 공홍 산호편 오간금천 황금억 오간금천 황금억 청홍사 고운 굴레 청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덕복다라. 상무 물려 덕복다라. 앞뒤 걸쳐 질끗매여. 앞뒤 걸쳐 질끗매여. 충충다래 은혁둥자. 충충다래 은혁둥자. 호피 도둠이 좋다. 호피 도둠이 좋다.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뒤에 아무것도 없어. 바로 나와야 돼. 시작.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뒤에 아무것도 없어. 가진이 바로 나온 거야. 봐봐.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작.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설프게 하면 돼.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자, 말부침 잘 들어야 돼.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을, 을이 길어. 가진 안장을 짓는다. 가진 안장을 짓는다. 그렇지. 을 짓는다. 이렇게 해. 가진 안장을 짓는다. 이렇게 시작. 가진 안장을 짓는다. 응용자 구공산오편 공영자 구공산오편 공영자 구공산오편 오간 금천 황급넉 오간 금천 황급넉 청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 끝매여 충충다래 그녀 없든가 호목이 도둑이 좋다 방자 분부 듣고 가나지 난장을 짓는다 가나지 난장을 짓는다 아니야 짓는다 잘해야 돼 가나지 난장을 짓는다 가나지 난장을 짓는다 공영자고홍산호편 공영자고홍산호편 청홍사 고운 굴레 청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 끝매여 앞뒤 걸쳐 질 끝매여 충충다래 그녀 없든가 충충다래 그녀 없든가 호피 도둑이 좋다 호피 도둑이 좋다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나지 난장을 짓는다 가나지 난장을 짓는다 공영자고홍산호편 공영자고홍산호편 오간금천 황금후 오간금천 황금후 오간금천 황금후 청홍사 고운굴레 청홍사 고운굴레 상무 물려 덮뻑따라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 끝매여 왕금천 황금넛 정홍사 고운굴레 상무 물려도 뻑따라 앞뒤 가르쳐질껀메여 층층다래 은협두흥자 호피 도둠이 좋다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 공산오편 오간금천 황금넛 정홍사 고운굴레 이건 치고 나오는 거야 그 짧은 박으로 긴 박을 쉬는 거야 정홍사 고운굴레 상무 물려도 뻑따라 앞뒤 가르쳐질껀메여 층층다래 은협두흥자 호피 도둠이 좋다 호피 도둠이 좋다 자 이거는 박을 어떻게 쪼기냐면 전형적으로 점사분음표 한 박인 자진물인 거야 근데 점사분음표가 한 박이어서 그게 네 박이잖아 자진물이 사박이지 근데 그것을 세 분 해보면 열두 박이야 왜냐면 점사분음표가 8분음표 세 개와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를 쪼갤 때 그래서 우쭈러주라는 거야 왜냐면 2대1로 쪼길 수밖에 없잖아 2대1로 쪼개거나 두 개씩 쪼갈려면 이제 그건 저기 뭐야 두 장단을 가지고 쪼개면 두 개씩 쪼갤 수가 아니 그치 두 박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섯 박은 그러니까 점사분음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씩 쪼개져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갖고 두 개씩 쪼개지는데 그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반씩을 못 쪼개야 알지 , 뭔 말인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를 2대1로 쪼개거나 1대2로 쪼개거나 3분의1로 쪼개서 세 개를 맞거나 그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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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생기게 된 거야 자연으로 우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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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이렇게 세 개를 쪼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리듬골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자진모리다운 자진모리가 처음 나온 거죠. 우리가 저기에서도 배운 바는 있어요. 놀부심술다령에서도 나오잖아요. 대장군방 볼을 먹었고 삼살방어 이사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붓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도 밟고 길가는 곽인양 바지우리듯이 부드럽다 해가 심혈은 내어줬고 배웠잖아요. 거기서 배웠죠. 물론 배웠죠. 배웠지만 이제 그거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다르네요. 조금 다릅니다. 다르네. 할 줄 아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불러오니까 맛있죠. 많이 많이 나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낙원장 차리면서 폼은 폼은 다 내는구만. 그렇죠. 머슨 머슨 다 내죠. 머슨 머슨 다 내고 우쭐루쭐루 해갖고 얘가 신이 나가지고 지금. 그럼. 설득 설득 지금 떴어. 네 맞았어 이제. 요즘 보면은 리무진 자가용 아주 고급 자가용을 챙기는 거야 지금. 그리고 뭔가 어린 애기가 저기 막 가슴이 들뜨고 지금 바람기가 막 춘심이 막 저기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그 뭐 에너지 느껴지죠. 그 에너지 막 그러고 막 그 뭔가 그 뭔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막 기대하는 막 그런 거. 그 어린 마음. 확실히 명복이요. 명복이요. 설레임 같은 게 잔뜩 있잖아요. 난 이걸 보면 확 너무 막 행복해요. 난 거기까진 안 갖고. 네. 방자가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자기가 이제 우쭐대면.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대면 이제 즐거운 마음만 느꼈는데. 고려님도 엄청 막 고려님이 막 아 그럴 거 아니오. 코에 지금 바람 들어가게 지금 바람나려고 그래 지금. 바람나는 게 전조구만. 이 바람나는 전조야 이게 지금. inte. тр